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왕 떡갈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엄청 크죠? 그리고 장난 아니죠?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은이 포크 엉클 존스라는 곳에서 받은 나이프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엉클 존스라 고기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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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는 참기름 이번에는 스파게티에 담가면 스파게티 스파게티에 넣어서 더 맛있을 거예요 스파게티에 넣어먹었으면 고소해요 바삭바삭 너무 좋아요 정말 바삭바삭 오늘의 식품이 고소하고 후추 오늘의 식품은 주문은 과일 뭔가 지금 좀 불편하게 먹는거같아 뭐 어떻게 먹어야하지 일단 썸네일 하나 둘 셋 이렇게 할까? 찰칵 이번엔 레 workplace 좀씩만 가져올 수 없어 근데 왜 절 Praise 랍스터 초콜릿 초콜릿이 아쉬움이 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이 좋네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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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그러고 보니까 여기다가 제가 김치나 깍두기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깻잎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밥을 조금 얹어서 라면 왜 이렇게 먹으면 약간 더 옷이 들어가서 equality는 중 마음을 installing 너무 맛있게 잘 어울려 얼마인 줄 알았을 때 잘 어울려 소스는 모든 것을 갔다도록 이 국물이 많이 뺏기 때문에 우유는 완전 고소해요 그가 이 국물이 너무 좋아요 나는 국물이 너무 고소해요 국물이 너무 고소해요 국물이 너무 고소해요 국물이 너무 고소해요 국물은 국물이 너무 고소해요 면은 매운 맛이에요 그리고 먹으면 매콤하고 넣으면 더 맛있어요 매콤한 맛도 만들었어요 이번엔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너무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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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소금이 아주 잘 어울림없어요 그는 어디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기가 야채가 있는 것 같아요 소금이 아주 잘 어울림없어요 고기가 너무 맛있었어요 또 고기가 잘 어울림없고 고기가 더 맛있었어요 소금이 너무 맛있었어요 김치를 가져오겠습니다 떡갈비에 김치를 올린 다음 밥을 넣어 질투명한 뼈는 제가 치즈가 많이 먹을 때 고춧가루 호박한 비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비비는 김치에 밥을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밥은 저녁에 먹으면 더 맛있구요 먹어볼까? 초콜릿 김치 너무 맛있데요? 김치 너무 맛있는데요? 밥이 질어서 이쁘게 퍼지질 않네요 여기다가 김치를 김치 고추냉이는 고추냉이 일어나서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게 만들었네요 찍은 밀가루 바로 밀가루 반찬이 매달지ott 반찬이 더 좋았네요 그리고 물이 진짜 맛있는데 그냥 단맛이 더 떨어졌어요 구강중 시원한 식감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지만 치즈가 잘 안 먹어야지 치즈가 잘 먹었네요 치즈가 잘 먹었거든요 치즈가 잘 먹었거든요 치즈가 잘 먹었거든요 계란은 나아가 좀 나와서 그럼 제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다 조금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굴이 면붕이 몇 가지가 있어서 치즈는 맛있게 먹어요 한번 먹어보니 호떡들은 맛집에 탱글자리에서 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는 네일에 맛있게 먹었으면 더 맛있게 먹었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자막이 느껴져서 오이 이런 장면은 스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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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이번엔 두근두근은 아 근데 이거 뭘로 만드는거죠? 소고기인가? 완전 배부릅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입 먹고 마지막 머스타드 찍고 깻잎위에 김치를 얹어서 같이 먹는거죠 아까 말 ras과를 먹어도 느낌 전자리도 멋있는 그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asegurduhe 안들려는거니까 이날 도착 이 떡갈비는 이마트에서 샀습니다 제가 산게 아니라서 얻어왔어요 근데 이거 두개가 들어있는게 한백인데 만원초반인가 그랬던거같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아마 이거 하나 큰거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먹은건데 하나 이렇게 해놓고 한 세네명에서 밥 반찬 이렇게 하면서 먹으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배불러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